옥재은 시의원 세훈지구 재정비 오세훈 시장의 취지역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서울특별시의 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 중구이 국민의힘이 지난달 24일 금 세훈재정비 촉진지구 시정질문 제321회 정내외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옥재은 의원이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세훈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과 함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등이다. 옥재은 세훈지구의 녹지역사경관축 조성공간인 세훈상가 분위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개발과정에서 민간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진행이 더디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에서는 종로구와 중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옥재원은 현재 세훈지구의 녹지축의 시작은 오세훈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며 서울시의 최고 결정권자인 오세훈시장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세훈지구의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회에도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옥의 원은 세훈지구의 도시계획은 7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바뀌는 재개발이라는 틀에 묶여 세훈상가군과 그 지역은 안정되지 못한 채 상권은 쇠퇴해 가고 주변 지역 남개발의 흔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제는 오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체 없는 세훈지구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